라이크 카네기 다이어리북, 아템포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로 참여한 데일 카네기 코리아는 미국의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의 국내 공식 파트너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의 노하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든 책입니다. 컨설턴트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 메시지와 실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데일 카네기 코스에 직접 참여해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해 줍니다. 12달 코스로 분석하여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간관계에서 부족하거나 서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